축제의 계절 축제 현장 직접 다녀오셨죠? 네 캔버라는 현재 꽃이 만발한 이 플로리아드 꽃축제가 한창인 시즌인데요. 호주 전역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이 꽃축제 못지않게 한인들의 축제가 지난 주말 캔버라시티의 글리브파크에서 열렸습니다. 다채로운 부스에서 한국의 맛있는 음식들 또 다양한 전통 문화를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또 행사장 한편에 설치된 무대에서는 멋진 공연들이 이어져서 많은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우선 한국의 전통 문화라면 바로 떠오르는 게 우리의 전통 의복인 한복이 아닐까 싶은데요. 코리아 데이 행사에서도 한복을 만날 수 있었다죠? 네 그렇습니다. 한복을 직접 입어보고 또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돼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는데요. 아이가 있는 가족 단위부터 또 커플들까지 한복 입어보고 행사장을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는 모습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복 입어본 참객들에 전달해보시죠. 많은 분들이 한복을 입어보고 좋아하는 게 직접 느껴집니다. 이 한복의 아름다움을 직접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특별하게 느껴진다는 마지막 분. 캔버라에서는 사실 이런 기회가 많이 없기 때문에 좀 더 뜻깊은 시간이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이렇게 한복의 아름다움을 몸소 체험하면서 즐거워하시는 모습들 참 보기 좋았는데요. 한국에 대한 관심이 참 많다는 것을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부탄에서 온 방문객, 한국에 대한 부탄 사람들의 관심을 굉장히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한국에 대한 관심을 좋아합니다. 한국에 대한 관심을 좋아하던 한국그라미 스텝 한국의 K-POP이나 K-드라마에 대한 관심 때문에 캔베라에서 열린 한인 축제에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에 대한 관심으로도 이어진다는 사실도 또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한국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인터뷰하면서 한국어를 할 줄 아시는 분들 몇 분 만났거든요.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리고 여기 음식이 아주 맛있어요. 그리고 모르는 사람이 아주 진솔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저는 고른 학교에서 배웠어요. 한국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I would like to work in Korea as a nurse, but also I'd like to work in Australia as a nurse using Korean language. 그래서 앞으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네, 네. I'm having 김밥. Yeah, 김밥 is really tasty. I love especially 단무지. I love 김밥. I study Korean at A&U.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비아이고, 저는 스물한 사이예요. 저는 한국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데 It's really fun and I love the community. It's much more popular than I expected. I think compared to previous years because I've been here before. So yeah, I'm really enjoying it and all the activities here as well. 와, 너무나 유창하게 한국말을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시는 분들의 한국어 실력을 들어보니 캔버라의 호주 국립대학이나 하이스쿨에서 한국어를 배우려는 분들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국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축제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을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현장에는 공연 무대 주변에서 다양한 공연을 즐기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길거리 음식인 호떡이나 김밥, 떡볶이, 붕어빵을 맛보기 위해서 줄을 서서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렸다는 분도 있을 만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축제 현장을 찾으셨는데요. 한번 방문객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붕어빵? 붕어빵? 네, 제가 붕어빵. I waited for too long time, almost like an hour. I haven't tasted it yet, but I've missed this 붕어빵 for a long time. This is a very famous street fruit in Korea during the winter time. Yeah, so excited to have it. The food's fantastic. We're trying Korean BBQ chicken and it's absolutely delicious. It's the first time I'm trying it. And I'm really happy that I came here today 이 문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콤한 라디와 달콤한 카레인 치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한 다른 것들을 위해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제 친구가 한국의 모든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영화, 한국의 드라마, K-pop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험을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꼭 가고 싶습니다. 네, 이번 캔버라 코리안데이를 개최한 캔버라 한인회는 특히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권묘순 한인회장의 얘기 들어보시죠. 네, 저희 준비를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캔버라에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광고를 조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많이 했어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그래서 도로변에다가 저희가 사인보드를 직접 길에다가 받고 또 페이스북에도 유료 광고도 좀 냈고요. 그리고 단톡방이 있어요. 카톡 단톡방. 거기 캔버라 주민들이 한 2천 명 이상이 계시는데 거기에 저희가 집중적으로 계속 광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 학교 다 찾아가서 많이 많이 와주시라고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권 회장은 작은 캔버라 사회에서도 이 한국 문화의 인기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희가 모두가 호주에서 이민 생활을 하고 있지만 요즘 같은 때는 한국인으로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 어디서 왔니? 너 한국 사람이지? 라고 물으면서 먼저 다가와주고 한국의 문화, 그리고 한국의 노래, 한국의 음식 이것들이 지금 모든 곳에서 붐이 일고 있으니까 저희도 오히려 덩달아서 인기를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기쁘고 많은 분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한자리에서 알려드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행사를 또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캔버라를 비롯해서 이렇게 호주 각 지역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음식을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하니 뿌듯합니다. 캔버라 지역, 특히 엘리자베스 리, 한국계 정치원이죠. ACT 자유당 당수로서 주류 정치계 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요. 이날 축제에도 참석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엘리자베스 리 의원도 예년보다 높아진 한인 축제에 대한 관심에 반가운 소감을 밝혔는데요. 엘리자베스 리 의원의 얘기 들어보시죠. 내가 처음 캔버라 왔을 때는 98년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국 사람들이 없었어요. 한 내 생각에 식품점 하나 있고 식당 하나 있었나? 근데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K-POP, K-Drama 그리고 요즘은 또 K-Beauty. 또 한국 음식을 이제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자랑스럽죠. 캔버라에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무원 일 아니면은 지금 아카데믹 그런 이제 이제 프로페셔널 서비스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지금 이제 캔버라에서 보면은 근데 한국 사람들은 또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니까 너무 인더스트리어스 하고 언트로 프리너리얼 하니까 진짜로 자랑스러워요. 하고 또 지금 많은 이제 특히 이제 세대 지금 이제 제너레이션은 다 지금 이제 완전 호주 주류 사회에서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 같아가지고 모습 보면은 너무너무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네 한복과 한국의 전통적인 길거리 음식 그러면 또 한국 공연 문화가 빠질 수 없겠죠. 다양한 무대 행사가 준비되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K-POP의 인기로 인해서 K-POP 댄스를 커버하는 여러 팀의 K-POP 댄스 크루들의 공연이었는데요. 일곱 팀의 K-POP 댄스 크루 공연에서부터 또 시드니 한우리 사물놀이 무대 그리고 두드림이 선보이는 민요 아리랑 등의 한국 전통 민요 공연 또 태권도 시범단 무대와 캔버라 한국 학교의 깜찍한 어린이들이 보여주는 이 꼬마 신랑 각시 공연까지 네 정말 다채로운 볼거리가 관람객들의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아니 작년에는 안 왔었는데 올해 왔기는 왔는데 재작년에 왔었거든요.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 너무너무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분이 좋아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많이 알려졌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근데 음식이 좀 부족하네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와서 처음에 몇 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사람이 많지는 않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주가 많았는데 지금은 거의 보면 한국 사람들이 묻혀있어요. 여기 호주 사람, 현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많고 한국 사람들은 많이 볼 수가 없어요. 많이 알려지고 지금 케이팝이 그만큼 유명하고 알려지고 있다든가 해서 느끼고 있어요. 아 저 외국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신기했어요. 저희는 싱가포르에서 왔는데 싱가포르에서는 케이팝이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렇게 외국분들 관심 있는 거 알았는데 호주는 그렇게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또 와보니까 되게 외국분들이 많아가지고 아 케이팝이 호주에서도 인기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킴버라에서 열린 코리아 데이 축제 정말 풍성하고 다채로운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한국의 전통 문화와 케이팝과 같은 현대 예술이 어우러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이 다양한 음식과 멋진 공연 덕분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문화의 교류가 활발한 자리에서 서로 간의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현장이었는데요. 한국 문화의 매력을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점 바로 이런 한국 문화 축제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번 주말입니다. 오는 28일 토요일에는 시드니 버우드파크에서 한국의 날 축제, 코리안 축제가 시작됩니다. 저희 SBS가 현장에서 생생한 축제 분위기 담아서 다음 주에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024 캔버라 코리아 데이에 다녀오신 홍태경 프로듀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